와, 이게 맞아? 아픈데? 따아 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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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맛 어, 방송에서는 몇 번 말했는데 유튜브 댓글을 거의 다 보거든요? 시스템상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튜브 시스템상 제 댓글 말고는 웬만한 댓글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별로 쫙 나와서 요즘 많이 달리는 댓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1번 카사딘 왜 안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카사딘을 왜 하나요? 아니, 카사딘을 왜 해? 재미가 있는가? X X 5인가? X 시청자들이 좋아해주는가? X 이거는 보혜수가 말해준 아니, 대체 왜 함? 진짜 모름 유튜브 유입 있는 카이사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않는데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카사딘을 왜 함? 아니, 이름이 카사딘하는 사람이잖아요. 꼭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이름이 만약에 바다에 살라고 해서 바다에 바다에 써서 헤헤야. 이름이 헤헤인 거 근데 내가 바다에 살기 싫어. 그럼 산에 살 수도 있잖아. 꼭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리고 2번 요즘 많이 나온 질문 2번 마이크 왜 안 키나요? 이거는 키기 싫어서 안 키는 게 아니라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컨디션적으로 힘들 때 끄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상도 못 올리는 상태인데 그냥 마이크 끄고 한 거라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식당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문어 문어를 직접 잡아서 그걸로 요리를 해서 사는 식당이 있어. 근데 오늘 문어가 안 잡혔네? 그럼 어떡해? 장사 접어?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소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오징어라도 잡아서 사는 거 그럼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니 나는 문어 문어 덮밥 먹으러 왔는데 왜 오징어냐? 어쩌라고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 그거는 어... 이해를 좀 해주세요. 매번 오징어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나는 난 이해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쩌라고?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그죠? 요즘 문어가 제철이 아니라 오징어 숙회 만들어 판다는 거군요. 그죠? 컨디션 조절을 잘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다른 방송인들은 마이크도 켜고 캠도 켜고 컨디션 잘만 조절하는데 넌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옆집 철수는 1시간 공부해도 1등 할 수 있고 나는 3시간 박아도 꼴찌할 수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그 방송 가? 하지마. 열심히 할게요. 내 방송 봐주세요. 너 없으면 방송 망해. 방송 망해해. 이렇게 봐주세요. 까져야겠는데 이거는? 아 꺼빅. 야 이거 가자. 사인 크다. 뭐야 이거. 굿. 좌영. 오 우리팀 백업이 좋은데? 그죠? 아크샨이 올 수도 있겠는걸? 최대한 많이 때려놔서 아크샨 와도 이제 버틸 수 있을만한 집 가면 보내줄게 친구야. 뻥이야. 뻥이였습니다. 거기서 가면 보내줄게. 뻥이야. 다. 뻥이었습니다. 어. 아예 궁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죠? 이거는? 좋았다. 좋습니다. 따암. 따암. 깊숙이 들어갈까? 여기 먹고 있다. 그쵸? 에라이. 케인이 온다라. 에라 모르겠다. 이런데도 한번 가볼까? 어? 이런데도 한번 가볼까? 아 2대1은 좀 저 그냥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어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게임은 칭찬받기가 쉽지 않 어어 아 바이가 그래도 알아줬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어? 뭐야 아니 탑 젤이야? 언니라고 소리야 괜찮은데? 두개인데 아직? 어어 좋네요 어어 다행이다 나쁘지 않네요 까비 나갔다 이거 내 방식대로 사냥을 시켜 에라이 횡단 한번 끝 야 쭉 도망가 끝 쭉 쭉 쭉 잘 피하긴 했는데 잘 빨긴 했는데 어떻게 안되나? 어떻게 안되나? 오케이 다 잡은거 같은데 이거는?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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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와야지 어? 어? 잡아줘 사일러스야 굿 지금 가면 안됬니? 가리우스야? 좀 많이 지는거 같은데? 어 안되겠는데? 이런데 없나? 아까비 와 이게 죽어? 왜케쎄 이거? 아니 너무 강한데요 님들? 나 이렇게 셀줄 몰랐어 다줘야겠는데요 그쵸? 던졌다 근데 와 근데 너무 빨라 헤카림 좀 빨리는데? 그러면? 어어? 자기 너무 안좋은데요? 아이고 난리났다리 상대 대박나버렸네 뭘 들어와? 미쳤나 아니 이걸 왜 들어와 정신이가 나왔구나 정신이가 나왔구나 가비 그냥 징크스가 먹자 그래 나보다 징크스가 마나 많이 했을거 같은데? 근데 드삼이라고 안했어도? 아까비 아까비 뭔가 먹었을것만 같은 기분 아웃홀 내가 불구로 만들었어 얘들아 나 집가다가 탈탈게 어 네이스 님도 불구 같은데요 근데 양쪽 다 불구가 되면 누가 손해냐 궁이 빠진 아웃홀이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저희는 태양이 3개에요 베리 정도는 W 맡으면서 싸우면 이길 만한데 그죠? 와 다행이다 근데 좀 잘 싸웠으면 더 이길만 했겠다 그래도 아니 제리도 너무 쎄 근데 태양 3개 대 2개에서 태양 1개씩 교환하면 우리가 이득 아닐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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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려? 여기에 딱 차비 징글스 좀 위기인거 같아 어? 네 가줘야겠다 이거 가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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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미드니까 이거 밉시다 언제 왔니? 제리야 네이스 고맙다 다리우스야 아니 제리 분명 미드였는데 언제 왔어? 깜짝 놀랐네 젠크스 젠크스 블루 고고 젠키가 맞지 않을까? 뭐라는 거야 너 거였구나 알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는?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어 기다려 내가 라인 들어왔어 오케이 도장도 뺐다 와 이게 맞아? 아픈데 짠 볼맛 수고하셨습니다 저구요 얘를 벤 좀 해주시면 감사 소감작 들어갑니다 이게 카이사 딱 올리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소통을 해주세요 어? 카이사? 뭐야 트롤 아니야? 아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를 벌써부터 심어주는 거야 어? 마법저항력 들었어야 됐나? 미드 럭스구나 괜찮아 마법저항력 들걸 벌써 후회됨 님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 중요한 거 같아 정글도 AP야 미드 정글 AP인데 방어력 들어버림 아 이런 일이 아 까비 소리 괜찮은데 그죠? 스킨의 시작은 소리거든 아 유성이 아니라 아프진 않네요 그죠? 어어? 아 여기까지 밀고 저도 기한합시다 세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어어 흠 어어 색감 맛있다 자구나 한번 가볼까? 우리 둘 데미지면 할만하긴 해 꼬삐야 가보자고 아 빠르 가자뭅 어 제 학원도 맛있다 콜맛인대 근데 럭스오면 pot이 좀 위험한데? 럭스올 것 같애 그죠? 야 이거 다 죽었다 아 이거 앨리스야 럭스 오면 위험하다니까 그냥 버릴걸 이거는 그죠? 어우 다행이다 곧 아슬아슬하게 잡았네 럭스 공조심 아 어차피 안맞았겠다 이거는 가버려 타이비 이거 어떻게 막아? 아 큰일났다 이게 이렇게 돼? 자야 노궁이긴 해요 자야 노궁이라 잘 썸을 할만한데 어 럭스 공 빛나갖고 나쁘지 않은데? 오 해주나? 아 아니 기호가 그게 뭔소리니 제약골드가 너한테 들어가다니 그게 뭔소리니? 아니 뽀삐야 그게 오케이 살았다면 오케이지 헬프로 가야겠는데 그쵸? 아 이게 안걸려? 와 이게 안맞아? 라카는 뭐야? 오케이 퍼박되나? 어 맞았다 아 이게 안맞아? 와 진짜 다행이다 뽀삐한테 들어갈뻔? 마용 뽀삐 쪽 한번 가볼까? 위로와봐 뽀삐야 좀 뒤로 빼면서 해봐 어 센데 뽀삐도? 뭔데? 그런데 좋아요 아 아깝다 아깝다 그쵸? 벤시 하나 사면 많이 무력화되긴 해가지고 타코어로 가자 오 뭐야 내 궁으로 뭔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가는 중이긴 하는 분들 아니 이게 어디로 나가니? 뭐야 더려 자 평타도 세다는거 W가 안맞아 또 럭스 조심 와 킬 날뻔했어 핑 찍다가 내가 죽을 뻔? 킬 킬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뭔가 아쉽네 그쵸? 아 이게 Q가 다른 데로 갔음 봐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나쁘지 않다 딱 아 아가빙 아 와우 아니 이거 사기 챔이네 럭스 럭스왜저 혼자 꿀 빨고 있었네 이거 마조론을 들었더라면 그쵸? 강론이 아니라 마조론이었다면 아쉽다 딱 딱 몰아 몰아 야 다 몰아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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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마지막에 W는 잘 썼다 그쵸? 어 끊었는데 오 톡박 지금 빠져있잖아 어 좋아요 아 이건 뭐 끝났다 그쵸? 자 그리고 그냥 극딜템을 간척해 흐흐흐 8구 0으로 롤려 그쵸? 아 뭔 마조템이여 어 가야지 고맙습니다 가자